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14기 동기모임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HB 한반도 보금방송 성전삼아 예배 드렸사오나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 부족한거 다 아시죠? 하나님 각 교회 위에 아버지 모든 문제점들을 이 시간에 다 놓고 내려놓고 하나님 영광만 드리는 시간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위에 사역 위에 아버지 하나님 각자 가정 위에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HB 한반도 보금방송도 지경을 넓혀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되게 하시고 또 노루단 외에 우리 아브라함 목사님 하나님께서 더욱더 축복하시고 가정의 평안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전 세계로 나아갈 적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항상 감사하며 주님 아버지 오늘도 각종 헌금을 드렸습니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30배에 100배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